2023년을 마무리를 벌써 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. 정말 저희 금종문화 뉴스 도 이제 올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. 또 마지막이 다가오는 만큼 또 선물 보따리를 안 들고 올 수가 없습니다. 너무 춥죠 요즘? 아 그쵸. 갑자기 또 추워졌어요. 맞습니다. 아직 그 기력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아 이렇게 추운 날에 11월도 아니고 정말 12월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렇게 추울 때 또 또 가야 되는 게 있죠? 맞습니다. 11월의 마지막을 장식할 금종문화재단 유튜브 구독 이벤트 스무분께 행운을 드리는 구독 이벤트 저희가 검증된 선물로 돌아왔습니다. 네. 커피가 웬 말이냐. 역시 사람은 좀 든든한 걸 먹어야 된다. 금종문화재단 유튜브 구독 이벤트의 상직 BHC 후라이드반, 양념반, 콜라와 세트까지 네. 기프티콘을 스무 개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. 자 참여 방법은 지난 10월 구독 이벤트와 똑같습니다. 똑같이 아래에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응모 기간은 11월 27일 월요일부터 12월 7일 목요일까지 네. 기간이고 상당 고정 댓글에 있는 구독 이벤트 구글 폼 링크로 네.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응모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. 먼저 금종문화재단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기존 구독자분들은 그 화면 자체를 또 해주시면 되겠죠. 그 후에 화면 캡쳐를 해주시면 됩니다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또 띄워드렸는데요. 이렇게 참 간단해요. 구글 폼에 성함 적어주시고 이보다 간단할 수 없다. 네. 전화번호 적어주시고 네. 함께해달라. 구독 캡쳐 사진 업로드 해주시고 이러면은 응모가 바로 완료가 됩니다. 꼭 그 제출 버튼 누르셔야 됩니다. 네. 그 이번에가 정말 마지막이기 때문에 찐막. 그야말로. 이번에 놓칠 수 없다. 맞습니다. 그 기존에 좀 잠잠하시던 분들도 이번에 다시 한번 와주시면 좋겠네요. 응원의 댓글도 함께 남겨주시리라 믿습니다. 네. 또 이 12월의 온정의 답담 타임을 네.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당첨은 12월 11일 월요일 네. 또 구독 이벤트 추첨 영상 올해 마지막 추첨 영상을 통해서 또 발표를 하도록 하고요. 새로 구독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구독해주고 계신 분들도 응모가 가능하니까요. 또 많은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다양한 분들에게 또 선물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지난 이벤트 당첨자분들은 추첨에서 제외하는 점 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정말 치킨과 함께하는 금정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네.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금정문화 뉴스도 마지막까지 사랑해주세요. 맞습니다. 네. 저희는 12월 11일 이제 진짜 연말에 네. 또 연말 분위기를 가지고 추첨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부탁드려요. 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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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